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청갑 출신 김경애 부원입니다. 총선이 40여일 남은 오늘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됩니다. 우선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늦었으면 제대로라도 만들었어야 하는데, 장고 끝에 악수든다고 최악의 확정안,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획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불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은 인구 대표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천시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천명입니다. 서울, 강남은 17만 7천명, 대구, 달서는 17만 9천명, 부산, 남북, 강서울은 16만 명대입니다. 인구수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겠습니까? 인구 대표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도 문제지만,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은 고의적으로 회피해오면서,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부산은 결코 줄일 수 없다며, 이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부천의 선거구 축소를 고수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부천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의도는 뻔합니다. 지난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부천의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뼈아픈 패배를 안긴 부천시민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일말에 양심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께, 특히 부천시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자신들의 기득권 텃밭을 지키기 위해 80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모독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부천시 전체 지역구에 공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천시민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자신들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 등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헌법과 선거구 획정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비례성의 원칙도 파괴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텃밭 사수를 위한 짬짬이 획정안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의 정치적 권리 투표권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0만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호소드립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득실만으로 결정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부천시민뿐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법과 대원칙을 무시하고 부천 지역구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방의원 선거구 수까지 찢어놓는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구마저 두 개의 행정구로 찢어버린 이런 황당한 선거구를 만들어낸 이 획정안에 대해서 저는 결사반디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기본권인 참정권 투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구대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바로 잡아주시길 촉구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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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